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신 저같은 경우도 중소형주가 대부분이죠? 대형주랄게 거의 없어요 중형주를 샀는데 소형주가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팩폭하십니까? 예를 드는 거야 중소형주들 여러분의 아픔과 또 환희가 뒤섞인 눈물과 피 땀 눈물이 함께 있는 중소형주 이야기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신 분이시죠? 사과나무 농부죠 사과나무 정홍식 수석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홍식 연구원님이시군요 네 홍식 저랑 아주 깊은 추억과 아픔과 성의 다른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중소형주 저랑 관련들이 많으시네요 정홍식 기홍식 오늘 그래서 중소형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소형주를 어떻게 뭐 어떤 얘기부터 좀 가면 적절하겠습니까? 뭐 중소형주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저는 전략하신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한다는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만 굉장히 오래 했는데 기업 하나의 실적을 추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모든 기업 집단이 모여서 시장을 만들어내는 걸 추정할까라는 생각해보면 그거 모르신다는 거죠? 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윤지호 센터장님 잘 아시던데 뭐 잘 아시죠 저는 좀 거기까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소형주를 보면서 그 시장이 중소형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그렇게들 많이 도전하시는데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하게 중소형주만 놓고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유동성이 넘쳤을 때 대형주가 안 가면 중소형주가 합니다 그거 하나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한 언론적이 대형주 안 갈 땐 중소형주 간다 네 근데 대신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시장의 약간 분위기도 좋아야 되겠고 그런 거 외에 어떤 주도주 대형주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형주 시장이 부각받기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자금들이 좀 더 들어왔을 때는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움직이고 펀더멘탈이랑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죠 네 지금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매일매일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중소형주의 어떤 아이템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그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것은 저한테 좀 어렵고요 저는 그냥 100% 바텀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매니저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있겠지만 자산가 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은 제 얘기를 살짝 그냥 안 들으셔서 상관없고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주식을 하시면서 교과서 같은 그런 것들이 딱 있으면 좋잖아요 저도 처음에 대학생 때부터 경력가 나왔는데 공부하면서 이런 교과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어도 이렇게나 무조건 수학처럼 답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을 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초보이신 분들한테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오를만한 기업들을 택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안 떨어질 만한 기업들을 택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되게 답답한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되게 답답한 얘기지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죠 밸류에이션은 절대로 업사이드 포텐셜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을 걸 그렇죠 얼마나 안 떨어질지만 설명해 주는 거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고 주가가 오른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실적이 올라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 떨어질 만한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런 약간 2천 개 종목을 다 다루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은 기업들 또 다운스타일 리스크가 좀 없는 기업들을 좀 그런 기업들을 좀 피킹해서 자기만의 약간 그 군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오를만한 기업들을 찾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오를만한 기업들을 찾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 상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찾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그것도 어렵죠 실적이 올라갈 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어렵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 오른 기업들 그리고 그 실적이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수는 있잖아요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올랐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왜 그런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악을 해봤더니 이게 이번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비슷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실적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그렇게 이기는 게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지는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되게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걸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되게 종목을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동국제약인가 그런 기업도 그렇고 사과나무였잖아요 서흥쪽 서흥 서흥이라는 게 캡슐 만드는 데죠 네 맞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요 무슨 캡슐이요? 아니 왜 약 먹으면 네 하드캡슐 콘텍 600 하면 거기 그 캡슐 있잖아 몸에서 녹는 캡슐 콘텍 600이라는 거 그 안에 가루 들어있는 거야 콘텍 600이라고 아시나요? 콘텍 600이라고 아시나요? 정프로? 네? 콘텍 600? 알죠 아 콘텍 600은 아는구나 콘텍 600은 어떻게 몰라요 난 다 그거 먹었어 콘텍 한 800쯤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아 그런가 네 그 캡슐 그죠 그런 류에 이제 탁 가서 보니까 근데 그런 건 탐방 가서 알게 되네요 그죠? 전 제가 커버하는 기업의 한 반 정도가 기업 IR 미팅을 잘 안 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겠죠 거래대금도 살짝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트에 많이 의존합니다 다트? 네 감독원 저기 네 전자공시 시스템에 많이 의존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다트에서 좀 보면서 그 애널리스트 커버 안 하는 기업들 좀 많이 봐요 저도 애널리스트지만 커버를 막 되게 잘 돼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이 좋다는 게 이미 많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적당히 반영돼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영 안 돼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컨택 포인트가 좀 없거나 컨택이 좀 힘든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정식 연구원님한테 회사를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면 그건 좀 영향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리포트 내신 거 위주로 도움을 가능해요? 네 당연합니다 여기 올려드렸어요 이미 아 네 어디에요? 네? 어디 회사부터 보면 어떤 기업들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컨셉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동국제약이라는 회사 동국제약? 네 말씀 드렸는데 딱 보면은 그냥 제약회사에요 동국제약 하지만 성장은 약간 LG생활건강같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정주부님들은 네 아마 홈쇼핑에서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동국제약을 제약회사로 아는 것보다는 왜 화장품을 왜 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아십니까? 그 이름이 셀 뭐죠? 센텔리안24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름이 뭐죠 셀 센텔리안24 센텔리안 센텔리안? 내가 써봤거든 뭐예요? 마데카크림 화이트닝도 있고 네 주로 기초화장품이지? 네 그 로션같은 건데 로션같은 거 심플해요 동국제약이 마데카솔이라는 상처치료제를 만듭니다 아 솔 네 마데카솔 그게 마다카스카르 그런 데서 갖고 오는 약간 천연 약물이에요 옛날에 영 같은 거 보면 독이 있으면 풀립같은 거 해가지고 독치료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완전 천연 물질을 가지고 상처치료제를 만든 건데 그 천연 물질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보습작용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피부재생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주름 개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주름? 네 주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연고를 많이 바르면 좀 중간중간 하해져요 아토피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결국은 그게 화이트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마데카솔의 원료인 데칼을 가지고 화이트닝 그리고 주름 개선 그리고 보습을 가지고 효과를 내다보니깐 마데카크림이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화장품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데카솔이랑 같은 원재료죠 원재료를 쓰는 거예요? 네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마데카솔의 상처 치료하고 네 마데카크림을 주름 피고 그런 거네요 그쵸 화장품이죠 화장품과 일반 이약품 이게 구분돼서 나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요? 네 화장품 사업 부분에서 근데 그 제품 하나가 전 주가를 움직일 만큼 아주 반응이 좋습니까? 아 제품 브랜드죠 센텔리안 24라는 브랜드 화장품 사업이 있고요 현재 이 회사의 화장품 사업 쪽은 ETC OTC 그러니까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 사업품보다 더 매출액이 큽니다 올해 기준 한 2천억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참고로 ETC는 OTC는 천억 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ETC OTC는 뭐예요? ETC는 전문의약품 그리고 OTC는 일반의약품 아 저희 약국에서 처방을 받고 사는 것들은 전문의약품이고요 저희 약국 가서 어 이 약 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일반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주가가 꽤 오래 기였네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꽤 기였어 네 이 회사는 아주 심플해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요 매년 쭉 보시면 매년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른다가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과거 10년 이상 놓고 봤을 때 제일 작게는 한 8% 정도 매출액이 올랐고요 높게는 20 몇 퍼센트 정도 올랐고요 매년 한 14에서 15% 정도씩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른 회사예요 경영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TR이 한 23배 그건 트레일링 기준이고요 네 코워드 기준으로는 한 16배 16배 그 점은 동종 업종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동종 업종 대비는 제약회사라는 테두리안을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건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낮죠 근데 사실 성장은 생활용품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타겟은 미국의 J&J 같은 회사 그런 건 너무 높게 보는 거고 LG생활건강 그렇게 타겟이 가겠죠 아무래도 높게 상단 쪽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 증가율은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네 저는 솔직히 쓰다가 지금 안 쓰거든 네 30에서 4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뭐 나빠서 안 쓴다기보다는 네 집에 있는 거 그냥 쓰다 보니까 네 요즘엔 집에 없더라고 그래서 네 그 계속 제품이 나오니까요 네 그게 대표 제품이고 그걸로 인해서 뭐 다른 여러가지 세럼이라든가 다른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올해 약간 부각되는 거는 과거에는 국내쪽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게 가장 부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네 그 외에 일반의 약품이나 전문의 약품 쪽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오르고 있는 회사예요 탄탄하게 잘 오르고 있고 네 여기에 추가로 마데카 어쩌고 하는 히트 상품까지 나왔다 네 그거는 사실 예전에 2015년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 그래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회사가 주가가 되게 오랫동안 쉬었어요 음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당장 뭐 제가 커버리지 종목이니까 리포트에는 다 나와있고요 2분기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최대 매출액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 성장률도 20% 이상 높게 성장률이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 쉬고 있어요 아 아 왜냐면 이런 요약의 기업들은 주가 계속 오르는게 아니라 한번 쫙 올랐다가 쉬어주고요 올랐다가 쉬어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요 뭐 동국제약만 얘기하면 네 다른 다른 뭐 삼영전자라는 회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삼영전자 삼영전자 네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동국제약도 약간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삼영전자 그런 회사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해 콘덴서 사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는데 네 저랑 김 프로님이랑 둘이 같이 막 이렇게 타자치고 있어 삼영전자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들보다는 네 네 인기가 없어야 사실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영전자라는 회사는 우리가 삼화전기라는 회사랑 더불어서 딱 두개 있는 전해 콘덴서 회사입니다 콘덴서 네 콘덴서인데 아시다시피 MLCC라는 세라믹 콘덴서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 들어가죠 네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어요 네 전해 콘덴서는 알루미늄 포일을 감아가지고 화학적 방법으로 만듭니다 좀 용량이 커요 음 그리고 전압을 많이 버틸 수 있고 뭐 내구성이 오래갑니다 주로 가전에 사용되는 수동법입니다 음 그래서 그냥 실적은 뭐 고만고만하게 되게 재미없게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원래는 네 그런 회사인데 제가 왜 이 회사를 보냐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네 주가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이 회사에 갖고 있는 통장 장고 주당 순연금을 아니 그 통장 장고 있죠 그걸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연금이 나오죠 네 그게 13200원이에요 네 현재 주가 보시면 그거보다 낮을 겁니다 12900원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현금 순연금 순연금 네 그러니까 자산부채 통쳐가지고 네 순연금이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서 이자제급성 부채만 빼준 거죠 아 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만 네 그게 그냥 통장에서 바로 인출하면 현금 되는 거 그걸 그 돈을 주식수로 나눈 게 이제 네 주당 순연금으로 놓고 봤을 때 13200원이고 현재 주가 12900원 아니 근데 이게 작년 3월달에 5800원까지 갔는데 그때도 현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외쳤죠 이거는 너무 싸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것도 사과나무였나요 아니요 이건 사과나무 때는 저는 성 하나만 썼고요 네 다른 것들은 계속 커버리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PBR 0.5배에 주당 순연금보다 낮은 회사인데 근데 물론 이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아요 네 네 아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월보에도 54패에 적어놨는데 일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영업이익이 2배가 올랐고요 올해도 한 60%에서 80% 정도 영업이익이 오를 것 같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늘어요 네 그 부분이 재밌는데 전액 콘덴서라고 함은 그냥 기존의 가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건데 네 최근에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점점 하이엔드화 되면서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반 가솔린 차나 아니면 디젤차 이런 내연기관 차보다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전기차로 가면 전액 콘덴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쪽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상황이 좀 너무 좋아요 이유가 중국 쪽 좀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액 콘덴서가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삼형 전자뿐만 아니라 동종기업인 삼화전기라는 회사 우리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두 개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는군요 네 올해 2019년도에 2.3일 그러니까 그때는 낮았던 거죠 정말 안 좋은 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00원 팔면 2원 먹는 건데 네 좀 그때는 안 좋았고요 오히려 2020년이 정상적인 상황인 거고요 올해부터 좀 많이 성장성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4,5% 정도가 정상인데 올해는 6,7% 정도로 될 거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일회성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좀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익 개선이 크게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 어쨌든 네 뭐 그래서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메리스를 먼저 본 거죠 이거 새로 공장 짓고 나 이 사업 해볼래 하는 사업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ROIC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성흥이라는 회사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저거 하시네 네 저는 사실 커버링을 가져가면 10년 이상 가져간 것도 몇 개 있어요 10년이요? 네 애널리스트 개별 종목 중소형주 애널리스트 하시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2010년도 그렇게 고참이세요? 네 2007년도에 한 4,5년 차 정도 10년동안 개별 종목 네 2010년도에 커버했던 몇 개 종목들은 제가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리노공업이나 나이스평가종 뭐 그런 기업들은 아 리노공업 네 계속 가져가고 지금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웅 네 서웅 같은 기업도 한 2011년 12년부터 계속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도 아주 심플해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요 근데 PER은 한 10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안 올랐고 아니 매출액이 계속 는다는 건 그 업이 그 업을 떠나서 이 회사의 성장이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크게 봐서 성장 줄 수도 있네 그렇죠 중장기적인 성장주죠 성장주인데 PR 왜 이렇게 낮아요 어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보유기관들이 이게 아시잖아요 몇 군데 기관이 이렇게 많이 두고 있으면 이게 다른 기관에서 안 사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좀 그래서 좀 그런 특성도 좀 있어서 펀드멘이저 분들도 아 이 회사는 좋은데 아 그게 손이 안 나가 그러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펀드멘탈만 말씀드리면 매년 실적이 올라요 근데 두 가지 크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드캡슐 말 그대로 안에 가루 들어있는 거 네 이제 녹이면은 이제 안에 가루 들어가 있는 건데 네 매년 오릅니다 국내 거의 독점적 생산이고요 글로벌 약에도 한 3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아 소름이? 네 근데 올해 상황이 많이 좋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증설을 좀 했습니다 보통 3년에서 4년에 증설을 한 번씩 하는데 하드캡슐 부분에 베트남 공장에 증설을 했는데 증설 이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인도에 있는 경쟁 회사들이 공장 가동이 좀 힘들어져서 이제 그쪽에 갔던 고객사들이 성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영 전략인 거 같은데 주문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걸 받은 게 아니라 프로모션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다 바꿨어요 아 뽑아오려고 막 계속 확 늘려버리자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2020년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한 번도 안 떨어졌거든요 ASP가 계속 오르고 있던 하드캡슐 쪽의 사업이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일시적으로 10% 떨어졌어요 프로모션 때문에 프로모션이죠 네 이거 올해 다 정상화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굉장히 Q가 증가하는 것 Q가 느는데 P가 원상복귀 하나 P가 원상복귀 되는 거죠 하드캡슐 쪽이 마진율이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게 근데 1분기에도 나왔죠 이미 왜냐면 1년 지났으니까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다 4단체사 실정 나왔어요 2분기 아마 영업이익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오 근데 매출액이 꽤 되는 회사네요 여기가 네 연간으로 봐서 한 6천억 매출을 하면 되네요 네 이상 나오죠 캡슐 만들어서 아 그거 하나랑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네 만드는 ODM OEM 그 뭐냐면 콜마비에치 성 노바렉스 코스메스 MBT 그 만들어주는 거 회사에요 브랜드 없이 그래서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전담을 하고 있는 건데 건강기능식품이 계속 성장하니깐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서흥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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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비슷한가 봐 전부 생각하는 게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있어요 뭐 최근에 좀 주가가 괜찮아 보이는 건 정상 JLS라는 교육주가 있는데요 아 그거 네 근데 교육주는 이거 말고 프리미엄 교육주라고 부르는 보통 비싼 그 영어 랭기지스쿨이나 수학교육이나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다 좋아요 네 최근에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그런 프리미엄 교육종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배당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하셔서 배당주로써 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에 특화되어 있는 학원 영어 학원 영어입니까 네 랭기지스쿨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교육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왜냐하면 사교육에 다시 집중하는 현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거의 매년 오르다가 작년에 좀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학원 가지 말라고 약간 그렇게 인식이 있었죠 올해 다시 약간 컨택트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정상 제외에서 굉장히 배당 대비하면 배당이 높죠 네 배당이 높죠 그때 최준철 대표가 한 번 얘기했었잖아 방송에서 아 그랬나요 네 dps를 고정시켜놔요 거의 네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과거 10년 평균 6%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금 늦는 것보다는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약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거기도 뭐 일타강사 움직이고 막 그러면 아 거기는 메가스터드 교육이나 그렇게 일타강사나 그렇게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는요 랭기스쿨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서 오프라인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타강사는 사실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이제 몇백 명 모아놓고 오프라인에서 하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이제 랭기스쿨이에요 아 동네마다 다 있는? 동네 공부 잘하는 동네 있어요 네 네 공부 잘하는 동네 학원비가 그래도 좀 다른 데 보다는 좀 비싸니까 비싸요 그래서 그런 류의 학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 다른 데도 있어요 다 같이 실적이 좋아요 현재 왜냐면 학생 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정상 JLS 아 나 정상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이렇게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보면 친구야 뭐야 장동건? 유호성? 저거 말고 부산에서 바람이라고 있어요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정상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있잖아요 몰라요 인근 이제 깡패학교 같은 거 정무슨무슨 상고 이렇게 되겠죠 정상 애들한테 깨지고 그러면 안 돼 정상 JLS 영어 보습학원이군요 영어 보습이라기보다는 랭기스쿨이에요 랭기스쿨 뭐가 다른데요 회화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그 저희 해외 어학연소 같은 데 가면 약간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죠 아무래도 뭐 문법 가르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정우식 의원 나오니까 저게 많이 들어온다 뭐예요 저 돈 들어오는 거 뭐라 그러니 슈퍼챗 슈퍼챗 네 아마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그저 그 냉철TV 하시는 냉철님도 오셨어요 지금 아 그래? 네 그래갖고 지금 서흥 들어가도 되냐고 지금 물어보 냉철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셔서 제가 저랑 저 한번 수익률 대회 한번 하자고 했어요 둘이서 냉철님과 한번 야 우리 정프로 많이 컸네 냉철님하고 수익률 게임하고 제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한번 냉철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냉철님만 콜하시면 바로 한번 새로 계좌투공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뭐 근데 종목들은 사실 이런 류의 종목들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그 이렇게 가치적으로 괜찮으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리려고 남은 거예요 아니 근데 쭉 이제 왜 제가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냐 하면 네 중소형주를 보는 그 맥락을 잡아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 이 종목 사실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홍식 위원같이 십몇 년 동안 중소형주 종목만 리포트를 하고 커버를 하는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사는가 근데 아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저는 뭐 무슨 태만이 뭐 무슨 중소형주 장세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바텀업 네 그중에서도 절대 절대는 아니지만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사면 먹더라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네 왜냐면 매출액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네 뭐 그런 것들이네요 네 매년 매출액이 오르는 그런 기업들 뭐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인제약이라는 인사가 있어요 환인제약? 네 정신공강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신계열의 약품인데 아주 심플해요 아이디어는 정신계통 그러면 보통 우울증이라든가 많다 아니면 알차이머 치매치료제거든요 알차이머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우울증치료제는 사회인식 변화로 계속 수요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딱 이런 느낌만 보시면 이 회사는 매출액이 매년 오르겠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그래요 아주 단순무식하게 주가도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저평가되어 있죠 재무구조 좋고 네 10배 초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꾸준히 매출액이 오르고 있는 기업들을 팔로업하시다가 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사시고 왜 이렇게 떨어졌지 그럴 때 사라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약간 시장 흔들리고 뭐가 이렇게 쭉쭉 올라갔을 때 네 그걸 막 불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왜 내거는 안 오르지 그럴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또 따로 하시고요 계좌를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저는 그걸 권해드려요 계좌를 나눠서 네 답답하고 재미없는데 매년 성장하는 기업들을 한번 이 계좌에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답답이 계좌 답답이 계좌 네 그리고 약간 시장에 반응하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답은 절대 없는데요 저는 그냥 이쪽을 좀 권해드리고 근데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저같이 이렇게 권해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를만한 것들을 더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쪽도 한번 보시고 이제 저같이 답답한 것도 한번 보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네 좀 그 비중은 본인 안에서 조절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별 종목은 정식위원 얘기를 좀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편이거든요 이제 큰 종목들은 아 이게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가는 장이지 그러면 그런 거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개별 종목들이 있어요 자본거 500억, 1000억 아니 뭐 시간총액 500억,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은 야 진짜 지금 빠질 데 없는데 이거는 아까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예전에 샀던 그 무슨 무슨 철강도 형금성 자산이 뭔지 아실 거예요 형금성 자산이 시점보다 높아 그렇죠 예를 들은 거예요 네 갑자기 정치 테마주가 돼버려 네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를 산 게 아니고 네 싸다고 샀는데 어떤 게 딱 거기에 딱 투입이 되는 순간 그 싼 게 갑자기 회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쌌는데 어떤 테마에 엮이거나 부각이 되면 네 이 기업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PBR 0.3배 짜리가 3배 가더라도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팔아야지 아 급등했을 때 파셔야 됩니다 아 오늘 그래서 네 리포트를 근거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게 동국제약 사명전자 서흥 정상 어학원 네 정상 JLS JLS 네 네 이 정도 이제 해주셨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리포트를 저희가 또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리포트 이미 올려놨어요 네 저희 이미 올려놨으니까 신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진짜 제가 개별 종목 저기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를 잘 못 모시는 이유가 네 주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 건 안 움직일 겁니다 쌀 때 사라는 거 아까 그 말씀 꼭 드셔야 돼요 이 종목을 그냥 따라 사시면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이 종목을 관심 좋은 게 놓고다가 아 또 정웅식 의원이 이거 괜찮다 그랬는데 어이 틀렸구만 정웅식 의원이 네 그랬을 때 네 그런데 사실은 정웅식 아유 너무 빨리 얘기했구만 요런 생각이 드실 때 사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원래 떨어졌을 때 사시고요 급등했을 때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꿀팁도 주신 요 리포트는 다 컴플라이언스 거치고 다 네 커버리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홍식 수석연구원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번 이베스트 위크에 대한 기대감 오늘 더욱 높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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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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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